교수께서 이제 집필하셨고 킹덤북스에서 나온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부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뉴스입니다마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 전체 자료를 보고 jih님께서 제공한 자료를 보고 2016년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크게 조작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제야 전문가 분석에 따르게 되면 강원도 춘천 철원 지역에 지금 강원지사는 김진태 씨가 총선에 나왔을 때 허영 씨 함께 표를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그런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던지는 이번에 처음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전국 전체는 아니지만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입니다. 제외국민투표 모두가 다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새누리당이 여러분들 여당인 상황 하에서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얼마만큼 뿌리 깊은 그런 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하고 2024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구 자료입니다. 어제 자료입니다. 어제 자료인데 여러분 이 자료 보면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어제 소개한 겁니다. 어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남 충북 강원 이런 지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죠. 전국적인 차원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강원 충북 충남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전체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1.7이 채누리당의 마이너스 1.40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선거구 자료가 아니고 읍면동 자료를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읍면동 자료를 보더라도 읍면동 자료를 보더라도 겉으로 보면 관내 사전투표는 2016년 총선에 조작하지 않고 2020년 총선만 조작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읍면동 자료는 이 차이값 크기도 오차범위인 3% 이내로 작죠. 작거든요. 2020년도는 크지 않습니까 플러스 8.90% 마이너스 8.70%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급히 여러분들 jih님이 공 박사님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조작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집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가 여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가지고 부역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 확보가 된 점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9번이 아니고 2014년 또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 보궐선거고 2014년은 2016년 총선에 처음으로 뭐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제야 h님이 보내신 자료는 2016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특정선거구에서 조작으로 의심 이제 이 내용은 제야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조작값을 찾아낼 겁니다. 제야 h님이 보내신 내용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 여부에 대하여는 비교적 양호하게 보아주는 쪽으로 기울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분석을 가지고 선거구별 읍면동 자료를 이리저리 살펴보니 2016년 총선도 사전투표 조작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 머물러 있다 보니 부분적인 체크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보기로 했으나 시도별로 조작이 선별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 춘천, 대구 등의 조작치가 현저합니다. 다만 조작 수준이 2020년 4.15 총선에 비해서 약간 하해하다는 점만 빼고 보면 2016년의 관내 사전 조작 여부는 면제부를 받을 수 없는 엄중한 수준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거 아닐까? 제이아 h님이 전체 자료를 볼 때는 전국 차원에서 제외국민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만 2016년 총선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강원도, 충남, 충북, 대구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특정 정당과 유착돼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6년 총선 춘천 철원 선거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더블당 함께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샤누리당 함께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특이한 것은 두 개가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좌우의 상하 대칭입니다. 이거는 거의 100% 2016년 총선에서 춘천 선거구 김진태 후보가 나왔던 선거구에서 조작이 있었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통념이나 선입견을 완전히 여러분들을 걷어치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아주 큽니다. 2016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춘천에 더블당 플러스 8.73% 샤누리당 마이너스 8.88%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때가 샤누리당의 권력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총선 동안 더블당 후보를 위해 일을 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한 번 살짝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아마 한 20% 정도 조작값 20%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춘천에서 부정선거가 201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원주갑입니다. 원주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갑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좌우대칭의 값이 큽니다. 더블음주당 플러스 6.34% 채누리당 마이너스 6.18%인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제 다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총선부터 모두 10번의 선거사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야에이치 님이 여러분 자료를 정밀하게 보시다가 커피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제주 서귀포입니다. 전국을 여러분 조사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100% 조작입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상하가 여러분들 대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플러스 8.14%. 채누리당 마이너스 8.14%. 대략 여러분들 얼마 정도를 조작한 겁니까? 19%를 표를 이동시킨 거네요. 제주 서귀표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 정도. 플러스 8.14 마이너스 8.24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17% 정도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주 서귀표 그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이야기죠. 그러면 2016년 총선은 채누리당이 여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다. 그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국적인 차원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럼 어디 정도 수준이 부정선거가 있었냐. 제외국민투표 우편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제외국민투표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고 강원도 충북 충남 대구 광역시 등등 일부 선거구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정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치고 있는 당시에 여당은 새누리당이었고 야당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 하에서 선거 사기를 한 겁니다. 더불당 후보를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특정 정당과 어마어마하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작업들은 여당인 여의도연구원 같은 데서 복잡하지 않거든. 이건 제야 h님이 한 분이 하신 겁니다. 일련의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받는 조직에서 엑셀 작업을 한 번 돌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 여당을 보게 되면 그냥 떠내기 정당 같습니다. 무화과 같은 거 아닌 그냥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강원도에 화전촌 있지 않습니까? 화전촌하고 똑같은 겁니다. 축적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이름 수준인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정리정돈이 된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튜브를 그래도 공병호 tv에서 하니까 사실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졌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여러분들 입을 다물었으면 이게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으면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특정 정당과 얼마나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정거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지적활동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때리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어야 그다음에 싸울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요. 아스팔트에 싸우시는 분들도 확신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 확신을 누가 제공하냐? 누군가 사실을 밝혀야 하면 그 사실을 밝히는 자격이 지적활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어두운 그림자가 뭡니까?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념도 안 생기고 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에 침묵합니까? 지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니까. 지적인 활동이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사실인가? 저런 주장은 진짠가? 그게 없잖아요. 짐승하고 이런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과학이 축적되고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유튜브만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유튜브는 도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까발기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모으려고 하는 아주 진안하고 긴 노력의 결과로 과학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이 좀 지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지금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에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면 한 부분이 지적인 활동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를 살펴보고 통계학을 가지고 규명해보고 그게 과학적 태도나 과학적 마음을 가져야 사실을 규명하게 되고 사실을 규명해야 돼야 그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그게 여러분들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 회사 가보면 엔지니어들이 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 문제에서 해외 방식이라는 것이 그게 서울법대는 아무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몸에 베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을 규명하게 노력을 하고 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역순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크레임을 다 해결해가 오늘 굴지의 기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난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렇게 누군가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서서히 수면위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유전서기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깡으로 뭡니까 없다고 하는데 정거를 가지고 여러분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실을 규명해야 그런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 씨가 이런 기자 질의에서 뭐 정거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엉터리라 알기 때문에 한동훈 씨 이야기가 말이 잘 안 되구나. 저 친구가 완전히 멈춰 그냥 인기에 취했구나. 머리는 해전은 빠른데 그런 생각이 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귀한 등목이 오래 참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참으면 누가 진실인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거부정을 조갑제가 뭐죠? 음모론이란 목소리 높이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한 게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부정 문제를 뭡니까 침묵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거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본인들이 오판해 가지고 크게 비용을 치르는 걸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작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호암 이병철 회장 말씀하신 내용이 용인자연농원 지금 에브랜드가 용인자연농원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잘 키워 여러분 열 마리도 잘 키우고 일만 마리도 잘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그런 사실을 모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우편 투표지가 37장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없어진 거를 선관위 측은 아마 선거인이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투표장에 와 가지고 투표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면 그것도 37장이나 착실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표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는 2번, 3번에서 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1번에서 선거사기를 기획하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전산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4박 5일 지역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거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조작한 것은 증거가 있는 거죠.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무도 당당하게 여러분들 올라있는 선거 데이터가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조작작업의 95%가 완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투표가 끝날 지엄이 되면 그러면 보조서버나 메인서버에서 숫자를 맞추겠죠. 한쪽은 101이 되어 있으면 뭐죠? 마이너스 1표 이렇게 잘못 투입된 투표한 항목이나 기껀별 항목에 집어넣어가 여러분들 개수조정작업은 11, 12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거를 좀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소에 가면 투표지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표대를 들러지 않습니까? 투표지 발급하는 과정에서 또 장영우 대표 같은 경우는 4.15 총선에서 최소한 40초 정도가 걸리는데 26.7초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관내 사전 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이동돼 가지고 이 사이에서 뭐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투표지 발급이나 기표대 단계에서 다 나온 중앙선거관리민회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위조 사전 투표지가 3만 7771표가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 투입된 겁니까?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찾은 겁니까? 이번에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표를 언제 깜짝같이 집어넣냐?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표 집어넣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산 조작을 이렇게 보니까 표를 집어넣었다. 3만 7771표를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지는 표도 3만 7771표가 다 더해진 걸로 들어온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한 거죠. 내가 직접 홍길동의 표를 집어넣는 건 못 봤지만 4박 5일 사이에 표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죠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지 발급 단계에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에서 다 조작이 됐으니까 조작이 된 거가 여러분들 어디선가 표를 넣었으니까 개표소에서 3만 7771표가 들어간 것이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순희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노원구 병도 이렇게 조작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작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표를 안 넣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표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표가 들어간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의 결정적으로 남긴 조작 증거지 않습니까? 상계 이동에서 917표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후보한테 쑤셔 넣은 것이 전산 조작으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상태대로 여러분들 개표가 됐으니까 917표가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었으니까 집어넣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제 표수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10개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거하고 개표소에서 나온 표수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수가 서울 서대문가의 2331표인데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왜 2332표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투표지 발급을 2331표를 발급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개표장에서는 뭐죠? 2332표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표를 빼는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왜 나옵니까? 위조 투표지가 어디서 투입되다가 사고가 터진 거죠. 위조 투표지에 투입이 안 됐으면 발급한 투표용지하고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jih님이 2020년 4.15 총선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10군데가 나온 겁니다. 전국에 10군데가. 이러분들 대법관들은 10군데가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한 표 차이니까 별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70개 읍면동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표수가 95표구나 이런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었을 거로 보는 거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이 없었으면 이렇게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개수하고 투표함 속에서 개표된 투표지 개수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를 jih님이 이렇게 찾아내 보면 이렇게 보시죠.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는 6,792장의 투표용지를 교부했는데 개표소에서는 6,796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장이 더 나온 겁니다. 네 장이 더 나오면 전산처리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두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네 표를 기껀표로 처리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서울 서대문구에는 6,392표의 투표지를 교부했는데 나온 것은 6,393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투표 3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4기의 주력부대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는 그런 작업이 전산조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조작인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관위 측은 절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법칙으로 보자고요. 과학법칙으로 보면 표가 여러분들 100개를 줬으면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100표가 갔으면 100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0표가 갔는데 왜 104표가 나오냐 이야기죠. 104표가 왜 나오냐 이야기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뭡니까 표를 쑤셔 넣으니까 104표가 나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10표를 쑤셔 넣으면 10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 말하는 바지 않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 다 과학이잖아요. 21세기하고도 이러면 24년이 됐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미개한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딱 치고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표를 집어 넣었으니까 표가 더 나온 거지. 표를 집어 넣지 않으면 어떻게 표가 더 나온 겁니까? 이러고도 뭡니까? 서울법대 나왔다고 다 폼들 잡고 있으니까 법복들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표를 더 집어 넣었으니까 표가 더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것은 장영후 대표께서 그동안 좋은 자료를 제공했던 장영후 대표께서 두 가지 사례를 우리 함께 소개했는데 과학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사례인 겁니다. 이 사례는 특정 선거구의 개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 표가 들어온 겁니다. 군당구를 개표하는데 성북구 표가 들어온 겁니다. 그건 표가축진법 같은 걸 쓴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관이동하여 다른 선거구 개표에서 출연한 관내 사전투표제. 그 다음 두 번째 발급된 투표지 수보다 더 많이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 숫자. 이게 유령투표지 발생 행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2번만 장영후 대표께서 제공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는 50%는 디지털 선거고 50%는 아날로그 선거고 50%는 전산 조작에 의한 특표소 조작이고 그 다음 나머지 50%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인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 투입 사례 이것을 막는 데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10일 전에 개인 도장을 등록해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가 이미지 파일을 다 만들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보내주신 ppt를 가지고 자 2020년도에 충남 부여업 정진석 후보 선거구 표를 4591표를 나눠줬습니다. 이 공주시 부여군 청량군 부여업 관내 사전투표를 4591표를 나눠줬는데 개표소에서 나온 표수가 4592표입니다. 한 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랍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1 기껀표를 처리해야 처리해야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이 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어디선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기껀수 마이너스 1의 의미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선거인에게 4591매를 발급 교부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4592매 관내 사전투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부된 투표지수 마이너스 1로 처리했습니다. 유령표 유령 사전투표지가 한 장 나온 겁니다. 유령 관내 사전투표지가 한 장 나온 겁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령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빙산의 일각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100매를 넣는데 101매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터진 경우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람이 기괴하고 달리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200대 100으로 만든 다음에 100표를 추가해야 되는데 101표를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회에 세보면 실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장이지만 100매가 들어갔는지 200매가 들어갔는지 가짜표가 300매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이미 5번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까는 개함 단계에 이미 진짜표하고 가짜표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표하고 가짜표를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수금표를 하고 발강을 떨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개표소에 도착할 때 진짜 투표지다 가짜 투표다 섞인 행랑시 관내의 사전투표함이 도착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은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윤 대통령께서는 직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을 이번에 국민의힘이 관철할 수 없으면 그러면 대패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스팔트는 내가 싸울 시간은 없고 당신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가지고 왁왁 하는데 그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레벨에서 개수하는 현장수기 작성에 사전투표 참여자 목록을 만들 수 없으면 그럼 당신은 진다 이야기죠. 한동훈이가 똑똑한 것은 내가 한다 이야기 아닙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스마트하고 똑똑한 건 아는데 똑똑한 것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뭘 범하는 거 하니까 세상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착각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동훈 씨 안께서 내가 뭘 보는 거 하니까 본인이 워낙 근호한 잘 나왔기 때문에 선거조차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만 날인하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4년 동안 날밤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해온 사람들의 경험과 경륜과 노하우를 우습게 보겠죠. 선거는 우리가 잘 안다고 이러면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생각하겠죠.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린다는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는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야. 똑똑한 사람들이 치명적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왜 본인이 별로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한동훈 씨 여러분들 기자 간담회를 보는 거 보면서 다변이고 굉장히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당연히 엘리트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프라이드가 당신을 망치게 할 거다 이야기야. 당을 망치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들 거다 이야기야. 지적인 겸손이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단체라 같습니다. 지적인 겸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사실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비판만 하는 것이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선관위로 하여금 투표소 단위의 사전투표 수를 부풀리지 못하게 못 막으면 그냥 대패다 이야기야. 그리고 탄핵된다 이야기입니다. 진검 성부를 벌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지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3003동에는 유령투표제가 서른 장이나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100장을 분명히 교부해 줬는데 130장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100장을 교부했는데 130장이 전주시 완산구 3003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130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몇 장을 쑤셨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실수로 서른 장이 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빠빠다니 여러분들 신건 다발 세다 보게 되면 몇 번 세지 않습니까. 물 묻혀 가지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장 넣어야 되는데 110장을 넣을 수도 있고 102장을 넣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디서 전주시 완산구 3003동 30매가 더 나온 겁니다. 유령투표제 발생 사전투표소 37개에서 발생했고 규모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4.15 총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하나도 못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지 하나를 보면 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주시 완산구의 3003동에서 교부된 투표지 용지보다 30매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안에 천장을 넣었는지 2천장을 넣었는지 3천장을 넣었는지 모른다 이야기죠. 단 필요한 것보다도 30매를 더 넣었기 때문에 30매가 더 나온 겁니다. 선관위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아니 콩 박사님 절대 우리 넣은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인간이가. 뭘 안 넣었는데 어떻게 나오노. 너희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가 짐승이가. 너희는 아무도 안 넣었다고 하는데 안 넣었는데 어떻게 100매 나눠줬는데 130매가 나오나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용대 씨 말씀처럼 사전투표 자료를 공개를 못하면 그것이 무슨 선거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 그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는 나이롱 선거인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검증을 잘 할 수 없는 거죠. 검증을 못하는 이런 공격선거가 무슨 선거인 겁니까. 그걸 보고 해볼배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기노. 삽질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장영우 대표께서 소개해 주신 자료를 계속 공개합니다. 완산구 3003동 10매 유령표 해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용지 교부수 4673매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4684매 이게 맞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0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소의 차이 심사차고 배석진 확인 사무국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더 나온 겁니다. 아니 열매가 어떻게 더 나옵니까. 아니 투표제가 여러분들 무슨 신출 기묘한 재주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몇 매를 쑤셔 놨다 열매가 나왔냐 100매를 쑤셔 놨다 열매가 더 나왔냐 200매를 더 쑤셔 놨다 210매를 쑤셔 넣었냐 300매를 쑤셔 넣어야 된다 310매를 넣었냐 500매를 넣어야 되는데 510매를 넣냐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난리법석이 났는데 아무도 뭐 그냥 시침이 뛰고 그냥 간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003동 보시게 되면 이 3003동에는 열매가 더 나왔고 또 서신동에는 열매가 또 덜 나왔습니다. 아니 투표용지를 1693매의 여러분들을 교부했는데 어떻게 투표용지가 1683매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거는 또 실수가 발생했겠죠. 표를 여러분 집어넣는 과정에 좀 빼버렸거나 했겠죠. 한쪽은 열매가 더 나왔고 한쪽은 열매가 더 나왔는 겁니다. 완산구 3003동 서신동체 그게 사람이 사람이니까 수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투표지를 쑤셔 넣는 건 수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당식 투표함을 아가리를 넣어 가지고 뭡니까 만든 투표지를 집어넣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발생한 거죠. 그냥 대충 덮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판결한 꼬라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그 차이도 전주 완산구 외에는 대부분 한 표 내지 세 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과학인데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표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는 표를 쑤셔 넣는 과정에 사고가 터진 건데 표가 천매가 들어갔는지 이천매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별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는 대법관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을 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완산구 사례를 가지고 시민들 두 분이 김철령 김지희 집사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소인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상화될 가능성도 없어지고 정치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될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제가 딱 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를 재임기관 안 다룰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꿰돌이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절대 선거 문제는 안 다룬다 이야기.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선거 문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딱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참정은 박탈당한 상태로 수십 년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아마 여수시에 선거가 많이 조작됐습니다. 여수시에. 여수시는 선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수시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이 전남 여수시 월호동에서 교부는 1817매가 됐는데 나온 게 1818매거든요. 개표 때 나온 여수 월호동 관내 사전투표지 100 1818매 전체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점검해보면 다른 투표소의 투표용지 혹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발급된 투표용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일렬번호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다 묻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문제의 추력부대는 전산조작이고 전산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표언기 방식 표 대하기 방식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식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그만큼을 실물 위조 투표율을 만들어서 쑤셔넣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실물 위조 투표율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사람 손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곳에서 이런 뭐가 관찰이 된 겁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개수를 착하게 맞추지 못하고 표가 남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표가 남는 일이 이게 표가 남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표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천 표를 넣다가 한 표가 남았는지 이천 표를 넘다가 한 표가 남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4.15 총선에서도 일어났고 3.9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국에 70개 은면동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아날로그 조작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이 전산 조작에 곧 이어가지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자료를 이렇게 모어가지고 추적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시간을 내가지고 장영우 대표께서 만든 자료 가운데 유령투표지의 첫 번째 공간을 넘어서 분당에서 성산 성북구 여러분들 투표지가 출연하고 그 다음 서초구에서 여러분 강북에 있는 성북구 여러분들 선거구에 투표지가 날아온 그 투표지가 축진법을 쓴 그런 사례 공간을 이동해야 된 사례를 유령투표지 그것도 여러분 뭡니까 유령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선거는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조작은 깔끔하게 순식간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조작에서 이렇게 실수가 발생해가지고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착실하게 사실을 하나하나 축적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모여가지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 까발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마음이고 이게 과학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이렇게 사실을 축적해가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칙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착하게 과학하는 마음과 과학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4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온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목을 완전히 옥죄는 그런 단계까지 집권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만들어서 쑤셔놓고 그걸 쑤셔넣는데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착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정치인을 통해서 이런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을 건너간 겁니다. 한동훈 씨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의 덕을 볼 일이 없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언모론 운운하면서 그 문제에 탓지 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걸 보면 그냥 다 물 건너간 겁니다. 물 건너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닌 겁니다. 주인은 국민인 겁니다.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의지할 필요 대통령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법관들 다 덮을 겁니다. 그건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다룬다. 대한민국 역사 전편에서 흘렀던 것처럼 관은 항상 민을 수탈했지 뭐죠. 관이 앞서 가지고 세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일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그냥 노예로 살 건지 아니면 자윤으로 살 건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보시는 이제 실종 투표지가 앞에서 나온 것은 대부분 투표지 개수가 남았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넣는 과정에서 한 표나 두 표를 잘못해서 더 집어넣은 거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투표지가 37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도 이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이제 잘 제시해 오고 있는 이제 오고노 대표 오고노 대표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2014년 때에는 투표지 한 표가 없어졌다고 조선일보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제 37표가 없어져도 어떻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묵묵부답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지가 37장이 사라졌는데도 선거인이 가져갔다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투표장에 와가지고 투표지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장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 37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조선일보의 속내를 알고 싶다.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그래도 2014년도에는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보다는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기강도 있었고 규율도 있었고 나라가 이렇게 상당히 도덕조나 윤리적으로 지금보다 근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조선일보가 크게 다뤘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표가 한 장이 없어졌는데 이 조선일보의 2014년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지난달 3일 경기 연천군 연천업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관외 사전투표자수 집계 5차 한 통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이 투표함에 늦지 않아 발생했다고 4일 날 밝혔다. 한 장 없어졌는데 사회가 굉장히 건강했던 겁니다. 사전투표 1차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연천업 사전투표에서의 수는 관외 사전투표자수와 전산상투표자수는 1744명이지만 실제 투표함에서 수거된 회송용 봉투는 1743통으로 한 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를 빚었다. 한 통이 없어졌는데 이걸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로 한 겁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1743통에 대해서만 우체국에 인계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으로 발송 처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일 날 9시 20분경 연천업 공무원이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대를 정리하던 중 기표대 접합 부위에서 회송용 봉투 한 통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관리관과 참관인 이명과 함께 우체국에 인계해 발송 처리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송용 봉투의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을 보고 경고 조치하고 문제된 회송용 봉투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했기로 한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여러분들 아주 괜찮았던 겁니다. 더욱이 신문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을 보도했던 겁니다. 이걸 지금 조선일보가 전부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조선일보 책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뭔가 아니게 여러분 보시죠. 이게 37매가 이런 표가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지가 없어진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표 사라짐 현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탐만 선거인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37매나 표를 가져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관외 사전투표에 우편봉투에 여러분들 표 바꾸치기 현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겠냐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종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표가 여러분들 13129표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13129개의 봉투가 있어야 되는데 13092개밖에 없는 겁니다. 투표용지 교부의 수가 여러분들 37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개표소에서. 투표소에서는 13129표를 분명히 좀 줬다고 하는데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37표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저는 뭐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까 이 투표지를 결국은 밀어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죠 여기 왜 없어졌느냐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졌습니까 장영우 대표가 전수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 관외 투표가 마치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와 달리 관외 투표는 투표자 수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개수가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우편집중국을 거쳐서 우편집중국에서 해당 여러분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우체국에서 지역선관위로 여러분 보내죠. 그런데 한 가지 유형의 부정선거가 우편집중국에서 장기체류 대한민국 여러분 우정사업의 2013년부터 여러분들 근본적인 그런 원칙인 d 플러스 1 익일 다음 날 배송 대신에 24시간 이상 정도 우편집중국에 체류하는 사이에 표 바깥이 발생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 또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분명히 지역선관위로 배달 완료됐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지역선관위 기록이 없는 겁니다. 제3의 모체에 가서 밤을 새워가지고 다음 날 지역선관위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의 차이가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자신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우편 봉투 전체가 예를 들면 만 매가 있으면 만 매 가운데 본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3천 매를 빼고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표기된 표를 3천 매를 집어넘는 겁니다. 표 바꾸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빼가지고 뭡니까 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통계학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만 매 가운데 60%를 달성하려고 하면 몇 매를 빼내고 일본이 이름들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것을 전체를 다 채우면 된다 그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표를 바깥 측에 해버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 뭡니까 표 은기한 표를 더하는 거죠.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수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만든다면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진교훈이한테 덜해 주는 겁니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는 3만 7771표의 관내 사전투표자수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만든다면 그걸 전부 다 전산조작으로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다 더해 줬지 않습니까 20개 동의 진교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 대조지 않습니까 표를 얹어주는 건 표를 더하기 방식이고 우편투표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뭔가 하니까 표를 빼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을 기표된 것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표를 빼야 되거든 이쪽에 넣자. 표를 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하여튼 머리들 다 좋아요. 조선사람들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들 37매가 37매가 왜 부족하냐 그 표 바깥치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관내죠 관내. 관내인데 관내가 열매가 부족한 거네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된 것이 2022년 하더라도 70군데 읍면동에서 이걸 jrh님이 다 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선거구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양천구 신정육동 투표소에는 강수구 공항동 투표소에서 4장 2장 3장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조 투표율은 몇 장을 쑤셨는지 모르겠면서 쑤셨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분들 차고인 겁니다. 인간적 실수 인간 실수인 거죠. 강남구 농연 1동 표는 4,006장 여러분들 교부가 되는데 4,007장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광주 북구 51개 70개 70개가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래도 우리가 낙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거의 어떻게 고치면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오랜 기간이 걸린 거거든요. 선거 사기를 막는 방법은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사전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 투표자수를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cctv, 캠코드 다 활용해가지고 투표소 단위별로 실제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정당 참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소에서 1일자, 2일자 끝나게 되면 총수 채지 말고 투표장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10초, 20초 더 걸리더라도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철로 된 그리고 일렬번호로 다 돼 있는 그런 소위 사전 투표자 참가자 맹단 사전 투표 참가자 맹단 번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만 8천 개 이름 사전 투표소 모두 다 실제 사전 투표자수를 개수하라. 그것을 국민의 힘이 관철시킬 수 있으면 국민의 힘이 대승하는 거고 제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않고 한동훈 씨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대충 얻어내면 명분도 서고 하니까 이길 수 있으면 대패입니다. 대패. 그러니까 사람이 건방지면 그냥 골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지함이 없으면 골로 가게 돼 있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뭐든 필요한 것이 성실함과 진지함과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4년간 날밤을 여러분들 파헤쳐온 사람들의 의견을 덩하니 하고 건방이 넘쳐가지고 그래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 찍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가봐라 한 40일 지나면 곡소리 날 거니까 너것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생긴 거다. 말은 참 잘하되요. 해결 능력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 해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선거 도덕질을 열 번 당하고도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처럼 하나 못 찍어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게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함정은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그런 치명적 결점이고 동시에 윤정부가 갖고 있는 치명적 여러분들 문제점인 겁니다. 이게 참 독도감이 자신감이 때로는 재앙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을 하던 분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사업 일생을 통해서 특정 프로젝트에 크게 한 번 성공해본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또 크게 실패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항상 바뀌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이런 분들은 다 선거에 관해서 문외환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이런 분들 알아낸 것을 수용하고 겸허히 듣고 이런 노력들이 참 더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짐이 다 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란 것은 너무나 그냥 하전민들하고 같구나 지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옛날에 노재봉 총리가 국회의원 하면서 조찬에서 무슨 공부를 한 거나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부분이 지금 2번 3번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번 3번 단계가 특별하게 어떤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겸손하고 타인의 의견에 경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뭔가 좀 사적인 그런 욕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많이 가려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동훈 씨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만 솔직 담백하게 직시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 해결이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단 한 단어가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 투입입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제 잠시 소개했던 전직 출판인 최태림 씨가 여러분들 작성한 이 자료지 않습니까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를 3만6천5백6십7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진교훈 후보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7만4천2백표를 받았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뭘 뜻하게 됩니까 이 진교훈 후보의 7만4천2백표에 어마어마한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불어 이거를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윤 대통령께서 받아들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그래프를 이 간단한 그래프를 성심석이껏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참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나라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인 거죠 이것을 거짓이라고 외치려고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렇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한동훈의 비극이고 국민의힘의 비극인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7만 4200표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야기죠 이 그래프를 전 출판인인 최태림 씨가 그렸는데 가장 뭡니까 아프권입니다 아프권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가장 여러분들 즉시 이해할 수 있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바로 한 장의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7만 4200표를 3만 5천대 수준으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못 고치면 제가 나는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힘을 대표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못 막으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를 쑤셔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17.5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가 나오면 차이칩 그래프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 100장당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으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승관은 81.7.9장이 나오고 2022년 또 강서구청장 보궐승관은 49.8장이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이거를 한동훈 씨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거를 받아들기를 거부한 여러분들 그 기자회견이 세 번째 강조한 그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손을 튼 겁니다 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그냥 아 저 양반은 그냥 저걸로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면 지가 이길 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손절매를 한 겁니다 손절매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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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방송 톤 자체가 확 바뀐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진아님 말씀하신 한동훈 위원장의 언어속에는 좌파적 색채가 강합니다 자신만의 오만과 자만과 좌파들의 눈밖에 나지 않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의미를 비틀고 꼬고 명정하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특히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셨네요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참 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역대 선거의 유령 사전투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이 그래프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제를 투입한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026년 총선에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1.3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 사전투표자 수가 어떻게 2.2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위조 사전투표자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심하고 발표하는 사전투표율 그 자체가 그게 사전투표자 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총선에서 297만 표가 투입돼서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진짜로 척정할 수 있는 척정할 수가 없으면 4월 10일 총선은 패배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그것이 복잡하거나 하나도 어렵지 않고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개 선거구가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것이 4월 10일 253개 선거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의 투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00일 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 동시에 여러 번 바로 역대 선거를 통해서 2020년 총선과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뻥치기를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진실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공에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두해줬거나 표은기를 해줬거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똑똑함의 문제는 아니고 정직함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정치적인가 그거를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이고 얼마나 정치적인가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검사를 우리가 정치 검사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표를 집어 넣어준 것 이걸 아무도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국민의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때거지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몰락으로 일고 있는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하나 또 복잡한 거예요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조작도 단순한 겁니다 조작을 찾아내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강서보구레 조작 사건은 4월 10일 총선에 바로 예고편이기도 하고 4월 10일 총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대책이 뭐냐 대책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자들을 개수하는 건데 그 개수를 본인들이 관철시킬 의지가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역대 선거에서 2020년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 뵈어가지고 사전투표자들을 1.3배 늘린 거 대통령 선거에서 2.2배 늘린 거 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3만 3천 7백 3만 7천 7백 1표를 집어넣은 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대책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분명히 하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할 때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도 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찍고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 거죠 사전 등록하면 그냥 투표지 이미지 다 만들어가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 투표수 단위에서 사전투표자서 뻥튀기 못하게끔 사전투표자 참가자 명단을 만들거나 개수를 해가지고 숫자를 분명하게 못 밝히면 또 당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거를 임하는 당사자들이 좀 절박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전투표자서 부풀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4월 10일 총선에 승패를 결정한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수기로 작성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 일종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에 작성하는 겁니다 현장 사전투표자서 개수 카운팅 도입이 이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 작성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진 찍고 하는 것은 다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직접 표 받기 전에 투표용 교부 받기 전에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을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안 하려고 하겠죠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은 한동훈 씨가 기자 시리응답에 답하는 걸 보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동훈 씨가 답하는 걸 보고 저 양반은 추가적인 그런 요구를 할 그런 의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이 공천자라면 선거에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신 만만해하거나 그런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정해가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입니다 공무원이 동원될 필요 없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한동훈 씨가 이제 음모론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입장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맹정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전혀 기대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 그냥 그 카드는 포기한 게 좋습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 씨를 전혀 기대할 것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씨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검사 출신들입니다 정치지향성이 강한 권력욕구가 강한 검사들이 그냥 요직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 뭐 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보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훨씬 나으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정치검사 모습을 가지는 거죠 전형적인 그냥 정치검사로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운 좋게 그냥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폄하실 필요도 없고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를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거는 당이고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데 선거 부정 계속 일어난 나라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동훈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금요일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가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이걸 가지고 뭐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업무로 이런 거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해둡니다 다시 말한다는 점은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마치 그래 너 부정선거 안 보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아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관에서 다른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안심하도 됩니다 다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심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인 거죠 왜 지금까지 다 통제했습니까 재벌 총수들 불러가 이러면서 조지면 다 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것 중에 본인이 실패한 건 별로 없을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전 등록은 반드시 선관위가 요구할 것이고 11년에 사전 등록되면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은 다 작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좋지만 안 찍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단 등록이 되고 나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선관위가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11년에 등록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겠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뭐냐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 문제를 언급하지도 앞으로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윤 대통령 입장이었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여러분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쭉 계속하십시오 그거겠죠 심한 말 아닙니다 그냥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의 의중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뭐냐 윤석열 후보가 대선 직전에 경주 발언에서 부정성 언급으로 지지자들의 잔적 기대감을 심어줬고 한동훈은 총선 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나리는 지지단이나 짬지 지지단 비슷한 기대감을 심어줘 두 보습 서로서로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간에 선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는 일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한데 총선 전에 반창고나 부지겠다는 비유가 적합할 것이다 그들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엑스포 절서 우리가 10월 11일 강서구청이 보궐선거에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기죠 김미영 보요연의 그런 원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거가 없어서 부정선거 업무론이라고요 검사가 할 말입니까 수사도 아닌데 정거 개념을 사용합니까 검사가 정거 찾기에는 다 업무론이라 부럽니까 공무원 부실을 범죄입니다 수사해야죠 김미영 씨가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직도 업무론이라 이거 당신이 왜 도장 인쇄 발언까지 하게 됐냐고요 선거에 문제가 없는데 왜 여러분들 도장 인쇄 발언까지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도장 백날 찍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사전 등록하게 되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보낸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선을 분명히 건 한동훈 제도권 정치인들에게서 어떤 기대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사기 문제에 관해서 제도권 정치인이나 대법관들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일종의 고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뭐 이대로 가는 거죠 원래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공직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에게는 국가 보위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거죠 그걸 뭐 대통령이 다 유기를 하겠다고 직무 유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지가 전혀 없는 분이다 이제 이걸 한 번도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대단히 중요한 정언을 여러분에게 한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개표 과정에 직접 참가하면서 느낀 소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느낀 소회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이 있는데 그동안 펼쳐왔던 이야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박정철이란 분입니다 아주 그림이 페이스북 그림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참 한겨울이 계속되지만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봄을 가슴에 안고 머리에 그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도 지금은 이렇게 한겨울처럼 보이지만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살아 숨쉬는 것이 세상이니까 언젠가 정의를 짓밟고 공의를 쓰레기통에 던졌던 다들이 매도되고 단죄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정도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결국은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개표에 참여하고 나서 남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선거 참가인으로 투표장에서 우물정자를 써가며 투표 인수를 세워보았으나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참가자 목록을 작성해야 될 겁니다 마치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 선거인 명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걸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백지 위에 일렬번호가 있는데 사전 투표장에 도착하신 분들 순서대로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이렇게 이름 작성을 해가지고 투표소 단위에서 셔야 되는 겁니다 참관을 오전 오후 중 선택해야 되고 양일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카운트나 이런 걸 써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 모든 투표소에 수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사람들을 철저히 다 교육해야 되고 한 투표소에서 총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같은 정당협조도 전무했습니다 이전에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같은 조직이 또 한 번 필요한 상황인데 당과 공조하여 확실한 감시 차원의 활동으로 사전 투표 투표자 수 부풀리기 가짜 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아주 핵심인 겁니다 현장 경험을 겪고 계시는 박정철님이 하신 이 경험이 바로 우리가 추구엔 발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 투표자 수 부풀리기 가짜 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4.15 4월 10일 총선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것을 직시하고 국힘이나 행안부에서 여러분들 나서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시 시청자 수가 크게 안 늘죠 다 블록을 해가지고 못 보게 그렇게 만드니까 기가 찬 세상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못 보게끔 계속 방해하고 그냥 구독자 수를 계속해서 빼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죠 투표관리관 직인은 직접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하더라도 사전 투표일 전에 미리 등록해 하거나 투표관리관 한 명씩 이미지 사인을 찍어 빼돌리도록 투표소와 배치하여 투표관리관 인형을 확보하면 가짜 투표지를 얼마든지 제3의 장소에 출력하여 중간에 몰래 투표하면 넣을 수 있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 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등록해 할 겁니다 그까지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싸워가지고 쟁취를 못할 겁니다 왜? 선관위는 목숨 줄이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양보하면서 사전 투표일 10일 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 이미지 파일을 다 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사전 투표일 전에 미리 등록해 하거나 투표관리관 인형을 확보하면 가짜 투표를 얼마든지 제3의 장소에 출력해서 사박 5.14의 중간에 다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결국 하려고 시도하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구멍이 허다한 것이 행당식 투표함과 우편을 동원한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대만식으로 현장 투표 후 현장 수개표 방식으로 진짜 수개표 방식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좌파들이 장악한 선거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나라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아요 무슨 생각하고 대통령직을 하는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무슨 민생 이런 게 하고 다닐 때 저 양반이 저기서 민생이라고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떻든 옆에 사람들 박수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구멍이 허다한 것이 행당식 투표함과 우편을 동원한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하려고 시도하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 개표 현장을 참여한 박종철님이 주시는 의견인 겁니다 vpn만 있으면 현재 사전투표소와 동등 접속권 안에 투표관리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제3의 장소에서 가짜 사전투표소를 얼마든지 만들게 네트워크망을 개방하여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보완저금 결과입니다 뭐 이런 가상시나리오로 그냥 제3의 장소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진짜 진짜 가짜표 진짜 진짜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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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그냥 전산조작에 따라서 만드는 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지를 유령인 명의로 원하는 수량만큼 실제 투표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실제 투표지를 그곳 투표소에 발급한 것처럼 부풀려서 제3의 장소에 출력하고 기표 날인한 가짜 투표지를 각 해당 지역 선관위 수신등기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시키면 지역 선관위는 그 등기물이 진짜 투표인지 가짜 투표인지 구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체국 내부자의 협조 부정선거 조직 요원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직접 참여하신 박정철 님이 주셨기 때문에 문장은 길지 않지만 대단히 여러분들 핵심적인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생산을 막을 수 없으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똑똑하긴 한데 똑똑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악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시극이자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1번 2번 3번 단계에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본인들이 목표하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쑤셔 넣는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 수기 작성에 사전투표 참가자 목록 명단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무진장 조작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이 그래프 한 장 이게 너무나 빼앗은 그래프인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만 7771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게 전산조작에서 표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그걸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100장당 2022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49장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나왔지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87장 88장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나옵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뻥튀게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뻥튀게 가 뭐죠 그만큼 그 여러분들 여기에 늘어난 1116만 표 늘려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일정 부분을 위조 사전투표지로 투입하는 그런 작전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조사 부풀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4월 10일 총선은 한동훈 씨의 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발언 이전에 그런 주장에 뭐 하나도 여러분들 결론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참 귀한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성장을 따라가면서 참 돈을 많이 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고령화를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찰하고 반성하고 직시할 수가 있으면 일본이 치룬 비용의 상당 부분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했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그게 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총선 전문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 다 들어있는 거죠 출판인을 활동하셨던 최태림 님이 페이스북에 의욕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데 세 번째 여러분들 그걸 올렸대요 세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선관위 촉구 약속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2023년 서울 강서 보궐선거 조작 의 무시무시한 의미 제가 주장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주장을 담고 있지만 저의 주장을 좀 이렇게 객관화하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영상을 직접 여러분이 방문하셔가지고 최태림 출판인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 내용 가운데 가장 앞거는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래프 입니다 3만 7771표를 사전투표율을 7.7% 내외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위조 사전투표자소를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2023년도에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래프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현주 속 4월 10일 총선이 선거 부정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위해서 해야 될 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객차가 더불당은 17.5%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7.5%입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소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2020년도 지방선거 하고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에서는 40 한 50장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88장까지 나온 겁니다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표를 얻는 방식이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제가 계속해 왔고 그 주장을 최태림 씨가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두 가지 특징 총선을 앞두고 심한 표시가 나는 것을 불사할 조작을 했다 안변 몰수하고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조작해도 대통령 아무도 찍소리 못한다면 확인한 겁니다 용기 백배 겁니다 단순하고 조악한 유령투표지를 동원했다 표은기수법입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쑤셔넣어 주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가장 핵심 내용을 출판인 최태림 씨가 정확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특별주의 최근 국힘당 한동훈 위원장의 선관위에 대해 촉구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은 부정선거 방지에 거의 효과가 없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위조투표제조의 여러분들 방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 또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10일 전에 등록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쑤셔넣는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 투표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강서보굴의 심한 조작 플러스 마이너스 17.5% 차이값 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35%를 조작 한 겁니다 17.5%를 훔치고 17.5%를 더해줬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강서구의 사전투표자 수의 35%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실제 민심을 속이겠다는 뜻이다 민심은 아랑고 닿았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한 대로 사전투표 를만 그냥 발표하고 뻥튀기 해서 그냥 쑤셔넣겠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비싼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비 걸리지 말라는 뜻이다 예방주사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7.9%를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214석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구만 대표를 한 겁니다 결국 그 정도 조작을 하겠다는 뜻이다 214석이니까 180석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으면 최태림 씨가 제가 오늘 출판인이고 초기의 4.15 총선 이후에 이 선거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공병호tv도 자주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신 분입니다 다른 의견이지만 저하고 여러분들 일치하는 겁니다 단순 표언기 또는 유령특표 수법에 담긴 의미 국민들의 감시가 강화되어 플러스 마이너 정밀 조작이 힘들어졌고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 여당 후보가 부정성으로 낙선해서 소송을 제기할 의지가 박약함을 간파했다 소송이 들어와도 사법부에서 뭉개일 수 있음 알았다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처럼 대드는 국회의원 들은 후보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곧발로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 하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선관위에 대들일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들면 은 그러면 지역 선관위에서는 표 통을 다 갈아치워 가지고 그냥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질질 끌다가 정권 바뀌게 되면 그냥 뭡니까 원고 측 소속 기각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가 된 겁니다 이번에 법원행정처장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여러분들 무력화시킨 사람이 법원행정처장 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씨가 훈장 받고 나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씨가 여러분들 친정인 대륙아주법무법인으로 갔죠 대륙아주법무법인의 선관이 가장 큰 고객 가운데 안 할 겁니다 세급으로 다 선거 여러분들 소송 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한테 더 이상 기대를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국힘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망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각성에 가서 여러분들 대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각성에서 대들 수 없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현장체험 내용을 이제 정말 부정 하려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사전투표 폐지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현장의 투표 개표소에 직접 경험해 본 분 박종철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 자수를 개수 할 수 있도록 현장수기 작성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서 전국에 만 8000개 정도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수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 자수를 착정하는 개수하는 작업들을 국민의 힘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글을 보고 박종철님의 페이스북을 쭉 이렇게 타임라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시가 시가 있네요 심판의 날 어둠 속에 그하는 자들은 지금 새벽에 오고 있음을 알까 동이 터기 전 황막한 강냐 거기서 목터져 외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이 아직 어둠에 쌓여 누구 보는 사람 하나 있겠냐만 공의와 정의의 능력의 눈으로 항상 굽어 살피는 하늘이 있다 공의와 정의의 능력의 눈으로 항상 굽어 살피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거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칠옥 같은 여름 어둠이 주변을 애워싸고 있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 하나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악과 사악함이 발각이 돼서 단죄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약간 40대의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최인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선거 부정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겠냐 우리 세상 인데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밝혀졌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떠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제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1900 여러분들 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출범시켜 가지고 최소한 선거 문제만은 깨끗하게 이런 관리하는 나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고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대부분의 이름들 제도장치인 통합선거인명부 에 도입 사전투표 양일간 4박 5일 전에 실시 거소 손상투표 실시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적시 삭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으로 가름 이런 모든 장치들이 결국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민들을 모르게 그렇게 다 통과되고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가지고 놀랍게도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나 통념과 달리 바로 2016년 총선부터 전국의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권역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발각이 됐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관외 사전투표 조작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제외국민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름들 장착됐던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는 2016년에 샤누리당의 이름넘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바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16년 총선은 비교적 깨끗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더불당 민주당 내에 있는 그런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고착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단행했다 이렇게 이런 받아들여 왔습니다마는 그 통념과 선입견이 여지없이 깨지는 일이 바로 jrh님이 분석한 2016년 읍면동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전수 조사 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기가 10번 발생한 겁니다. 10번씩이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이고 문정권 하에서 6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3번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 번의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동안에 다른 공직선거도 조사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이것을 해결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그냥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선거 부정 문제의 해결을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임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걸어둔 차에 여기 박종철 님이 쓴 이게 어느 식구인지 아니면 박종철 님 개인적인 그런 단상인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날 어둠 속에 가는 자들은 지금 새벽에 오고 있음을 알까 동이 터기 전에 황막한 광야 거기서 목 터져 외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아직 어둠에서 아예 누구 보는 사람 하나 없겠지만 공의와 정의의 능력의 눈으로 항상 굽어 살피는 하나님이 계신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오전 5시에 여러분 어김없이 사실과 진실을 밝히 위한 그런 진군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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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out. g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